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의학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하께서 너희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2, 40년 동안에 너로 광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과 보류의 부선지요 포도와 무화과나 성류와 감남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묵는 식물에 결핏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두른 철이요 단에는 동굴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성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주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10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35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부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고난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때를 일컬어 광야라는 단어를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어떠한 때, 어떠한 고난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 광야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저 환경에만 반응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보다는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고난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분명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문점, 왜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까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땅은 이제는 만만한 땅은 아닙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철병고로 무장한 가난한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얻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난한 땅입니다 물론 광야를 통과해서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평화한의 땅이고 형통의 땅이고 풍성한 땅입니다 비록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있고 크고 힘들 수 있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제 그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바로 그 시점 아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강조점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람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아니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축복의 땅인데 굳이 어렵고 힘들었었던 광야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 고통스러운 그 길 잊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삶 살거라 복된 삶 살거라 하면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너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갈 텐데 꼭 기억하거라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해주신 그 광야의 의미를 꼭 기억하거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은 은혜입니다 그 약속은 복입니다 그 약속은 형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광야 그 40년 그 힘든 그 길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기를 원하는데 먼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광야는 그냥 고난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때로는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저들을 낮추시고 왜 저들을 시험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함입니다 환경 가운데 저들이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한 건지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내 선포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기억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도 있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좀 여유가 생기고 평안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해결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더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이제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평안하고 여유 있었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에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언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눈물 흘리며 헌신을 약속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도가 다 낮아지는 이 모습들 결국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일하게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셨냐면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저들이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 오직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3일을 버틸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광야 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 힘들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 믿을 수 있겠어?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줬을 때 너 감사하면서 나 떠나지 않을 수 있겠어? 그 모습들을 광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한 장소인 겁니다 때로는 축복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에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진로와 취업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평가받는 시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평가받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구나 여러분들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가받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어떤 환경이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출근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반응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삶 속에 나타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길은 믿지만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또 왜 광야를 기억해야 될 것인가 결국 광야를 기억함으로만 의미하면서 뭘 깨달아 알 수 있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제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갈 때에 사실 40년은 하나님의 계획된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국에서 가난까지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에 나왔었던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싸움에 나가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 성인들만 60만 명이면 그 60만 명 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었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추위에 떨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었지 저들이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갈등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결국은 일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이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또 매출하기를 통해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이 다 헤어지... 여러분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먹이시는 것, 돌보시는 것, 케어해 주시는 것, 살리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광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난한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니면 산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나의 생사 화복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냐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적용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입게 하셔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이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테스트가 합격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음 이망인들이 구하는 것이람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피로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피로를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두고 이러한 가르침을 왜 허락해 주시는가? 너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잖아요 I'm nothing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시청과 교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기억해 봄으로 말미야면서 아 결국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 이거 하나 깨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때로는 이 광야가 아비의 아버지의 징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애할 진이람 여러분 광야를 역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광야를 거룰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죄로 말미암는 광야라면 고난이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부분들이 더 맞는 표현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승관만큼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용납하심으로 때로는 안아주심으로 때로는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오늘 광야를 통해서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무섭게 무섭게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오늘날 이 슬픈 현실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건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다음 세대일수록 어른들의 권위, 선생님들의 권위들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사랑의 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징계, 사랑의 징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때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기분 나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뉴질랜드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만나면 눈을 보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티네이저들을 만나서 눈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면 저들이 동일하게 헬로하이 하지 않습니다 왜 쳐다봐? 왜 쳐다봐? 하면서 두드러 맞는 그러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제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10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순간 달려들어서 때리고 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을 아무리 주변에서 어리다고 그래도 남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돼요 함부로 징계하다가는 그냥 맞아 죽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아니더라도 남은 징계하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은 부모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징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징계가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친구들은 나랑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를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자식들은 내 성도들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면 그 징계가 징계로 사랑의 징계로 다가올 때 그 영혼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고난이라는 매를 쓰신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에서 1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반던가시곤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아들이라고 그러면 징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 친아들이라고 그러면 징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딸 내 자녀가 아니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때려?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아들로 여겨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진 자녀로 여겨주시는군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자식한테 오냐 오냐가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있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징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 사랑인 겁니다 우리 자문서 3장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하나님한테 매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요 그럼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든 길로 걸어가면 매일 드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는 건 그래서 고난이 아프지만 고난이 복이 되는 건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 그러면 감사로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회초리가 혹시 내가 맞을 때가 됐나? 라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맞을 때가 좀 된 것 같기는 하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사인을 한번 줘봐 봐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아 맞을 때가 된 것 같다 아 몇 분이 계시긴 계시네 맞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기도 생활하고 멀어져요 남들에게 대한 미움이 싹트고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시기가 일어나요 불만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아 사인이 나오네 이러다가는 매만 깼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깨달았다 그러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깨달았다면 뭘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재해지는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더 세게 더 세게 맺히실 겁니다 왜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강력한 매를 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돌이켜었을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삶의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러면 이 시간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탁드려요 그럼 맞기 전에 오십시오 하나님한테 맞으면 아파요 맞기 전에 오십시오 맞고 올래요? 맞기 전에 올래요? 저는 왜 맞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파요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맞기 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기 전에 오늘이 그 타임인 거예요 오늘이 그 타임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형제가 형제가 막 싸우면 이제 부모가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형부터 야단쳐요? 동생부터 야단쳐요? 형부터 야단치잖아요 형 야단치잖아요 그때 동생은 뭐예요? 그때 동생은 큐티예요 왜? 아 다음 내 차례구나 잘 보여야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지 성경 책 읽어요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맞았어요 그러면 아 형아가 매맞았으니 그 다음엔 내 차례구나 이렇게 살다간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지혜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왜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고통의 때였던 광야를 왜 기억하라고 명하셨을까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합격 합격 점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때를 따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광야를 돌아와 아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깨닫고 혹시나 제 가운데에 빠져있다 그러면 막기 전에 돌아가자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은혜 하나만 깨닫는다 그러면 내가 받은 영생의 가치 하나만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 있을 겁니다 이제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형통이 오든 나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무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그 광야 말고도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했었던 인생의 광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아픔을 경험했었습니까 지금은요 혹시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너무너무 싫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다시금 내가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주의자녀 되다 하려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